난다. 아우, 사랑아. 여기 깨끗한 화상실이 어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잘했다. 고양이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두 번 깜빡이는 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맞죠? 고양이 신경도 안 쓰고 가는데요? 있으니까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가방 썼었거든요, 채우는 가방. 언니 꼭 채우고 다녀서. 채우는 거 근데 되게 귀여워요. 제 가방이 더 귀여워요. 셀카! 하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수박이 혼자 걸어가고 계세요? 저 말투가처럼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처연 캣. 처연. 카드. 페이크 컷이지. 좋아해요. 되게 하얀 레시피에 김밥이 있거든요? 제 김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김밥 안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 근데 출무김밥이 뭔지 몰라요. 맨밤만 싼 김밥에 쫄깃쫄깃한 오징어 무침과 아삭한 무김치를 곁들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별미 김밥. 아! 아삭한 오징어랑 무김치면 맛있겠지. 아삭한 오징어랑 무김치면 맛있겠지. 아삭한 오징어랑 무김치면 맛있겠지. 나중에 꼭 멤버들과 빵투어로 갈 거예요. 싹 благодар. 아 tort criticOut send 아INE 아흑 못하겠다. 아für 와 진짜 그런 감성 있다. 오늘 모니터링을 하니깐 여기서 왜 찍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왜 느낌이 딱딱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에너지 뭔가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강아지 같지 오늘? 아 머리 때문에? 귀여워 저희가 그래서 맨날 포카스 다니엘이라 불렀거든요 포카스 다니엘 오 마이 갸시 그거는 맘에 안 돼 포카스 다니엘 근데 뭔가 딱딱해요 그러면 찾아볼게 다른거 좀 귀여운걸로 차라리 코코다니엘 아니 후바미 코다니엘 시원하지 하니야? 시원하구나 간지러워 간지러워? 간지러워? 불꽃 마사지 불꽃 마사지 경차가 어디에서 안 할래? 창피해졌어 저기 가 안 할래? 피해졌어 피해졌어 모함 모함 쟤 언제 그랬어 아악 두고 봐 이 작은 악마 아악 나만 당할 수 없다 하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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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많이 아프네 하니야 어떻게 많이 아프네 어 잠깐 앉아봐 아 시원하다 하니야 적당한 압력으로 친구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가면 조용히 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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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와 있습니다 대구에 유명한 걸 몇 개 알아봤는데 막창도 유명하다고 들었고요 뭐였지? 단팥빵? 단팥빵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더라? 아! 오늘 저희 뮤직비디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같이 찍어준 지우 배우님이 대구 출신이신데 정말 너무 예쁘고 재밌게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좋은 뮤직비디오가 나올 것 같아요 떨어 Gir인 사람 빨리 배우고 편전 편전 티 안나지 하하 걸렸다 아니 이거를 누가 안 빼고 와가지고 왜요? 숨겨야되는데 티 안나지 않아요? 괜찮죠. 대구에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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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에요. 걸어가면서 민지를 제일 째려볼까. 인정한 선생님! 나이스! 혜니가 제 차에 낙서를 하고 있어요. 제 차는 아니지만 물론. 자꾸도 제가 쳐다봐요. 진짜. 위에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겼기만 해. 민지 그린 거야? 이상하기만 해.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언니 옆에 입으니깐 진짜. 예, 장소 가겠습니다. 뭐 그러신 거였어? 조금 무거워요. 아직은 괜찮으세요? 근데 토끼가 생각나요. 미안해요. 난 토끼야. 제가 진짜죠. 이건 모자잖아요. 이건 가발이잖아요. 이건 가발이잖아요. 저기 저 곰돌이 너무 눈빛이 허망하게 생겨서 마음에 들어요. 딱 제 초점 나갔거든요, 지금. 귀여워. 2일차 2일차 끝! 진짜 큰일 났ênностьюlike... 드라워 그냥 갑자기 일상 브이로그 된다 저 지금 패널 들고 저희 애가 이렇게 잘 배워요 아무리 촬영 나와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배우고 습득률이 좋아 그 워킹 디스 미로랑 소세이디론가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그 월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워킹 디스 미로 워킹 디스 미로 말해줘 세입백 어 세계대로 I want you so want you so 세계대로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녹음에서 아쉬웠던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연습할 때도 좀 신경 쓴 부분도 많고 오늘 녹음할 때는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여쭤보면서 해서 괜찮게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s doing this living in my system baby 물어 봐 너는 마리아 he's doing this living in my system baby 마리아 he's doing this living in my system baby living in my system baby 난 행운 아야 정말로 I know I know 난 행운 아야 정말로 I know I know